안녕하세요 픽서엘 입니다 오늘은 열박음이 풀려 헛도는 기어를 수리했던 에피소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실감나는 현장 상황을 느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도 센서 이런거는 교환해야 할텐데 귀를 소원을 꺼내면 소원에 수업을 나눠줍니다 목 스웨어 어? 안 빠져. 어휴, 안에 박히네. 자, 이것 좀 밖으로 빼주실래요? 뭐야 이게, 아잇. 어휴, 여기 보자. 이게 어떻게 붙어있을까? 어휴, 이렇게 망가지면 처음봐요. 예, 붙어있어. reserv Werewolf 아휴. 이제 뚫으려면 어떻게 뚫어져야 되나 여기다 뚫어야되나 여기가 지금 이 선이 오일 묻는 자리인데 뚫으려면 여쯤에 구멍을 좀 내서 뚫어봐야 되는데 풀면 되죠. 풀리는 게 뭐 어렵나 안 부르겠네 안 부르겠네 안 부르겠네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서 잘 해주시겠구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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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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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